SPC그룹 계열사 5곳의 빵류 제조업 시장 점유율이 80%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부에 따르면 빵류 제조업체로 지난해 매출 수치가 있는 82곳의 전체 매출 4조 5,172억 원 중 SPC그룹 계열사 5곳의 매출이 3조 7,658억 원으로 83.4%를 차지했습니다. 바게트 등을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41%에 달했고, 삼립호빵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SPC 삼립이 30.3%였습니다. 이들 SPC그룹 계열사 5곳이 매출 상위 5곳에 포진해 사실상 독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